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과 홍보 연계를 위해 서울특별시 120 다산콜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단의 민원응대 시스템 운영과 CS 교육지원, 다산콜재단 감정노동자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수뇌문구 사업협력, 다산콜재단 임직원 청풍유스호스텔 이용 시 동대문구 요금 적용 등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단은 체계적인 민원응대 시스템 자문으로 더 나은 고백인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청풍유스호스텔 활성화 등 지역 내 문화권 향상을 추진하며 ESG 경영 실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택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양 기관의 상생을 바탕으로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행을 실천하기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